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10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 이 원에서는 깃발을 세운 군대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 영광 이런 것이 나타나는 별은 누구인가. 이 별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빛을 말하면서 달해 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달해 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나타내는 뭔가 빛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을 여자로 말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여인을 말하다가 그와 같은 여인이 누구인가 말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와 같이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었다. 그것을 여기서 빛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 예수님이 바로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은 무엇을 말하나 했더니 14절에 영광이라는 또 혹사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은 바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지도록 빛을 받아서 비치는 자들이 바로 달과 별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해의 빛을 받아서 달이 그 빛을 바라고 별이 그 빛을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절 말씀에 달도 나오고 별도 나오는데 해도 나와요. 그리고 별을 갖다가 번역하기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말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고 많은 자 중에 나는 어떠한 자인가. 정말 이 아가서 말씀에 도대체 내가 사랑하는 자는 누구길래 그렇게 그 사람을 찾고 찾느냐. 병이 날 정도로 찾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그 병이 날 정도로 찾고 찾는 그분이 어떠한가를 말했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속에서 그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10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의 온전한 그 교제의 관계가 있는 자들이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는 이야기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은 이 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그러한 권능을 가진 별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 자인가. 자, 먼저 아침빛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사무엘상 아니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을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라고 말한 것이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언어에서도 바로 그 새벽에 빛이 이렇게 돋아서 나타나는 것을 한국말로 아침빛 같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침빛 같이 새벽에 동이 트면서 자아악 나타나는 것 같이 그 빛이 나타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침빛 같이 나타난 자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자를 말하는가가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다시는 자 그가 돋는 해에 아침빛 같다 라고 말해요. 돋는 해에 아침빛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의 반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시는 자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의 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자요. 그리고 그 치리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아침 동이 트면서 나타나는 그 아침빛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통치자여 권세자이지만 그 권세자로서 어떤 권세자를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의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죽게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의하는 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들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의하는 줄을 내가 알아놓으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의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줬냐면 자기의 독자 이삭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는 복의 근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가 낳은 이삭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진 이삭을 내어놓으라 할 때 그것을 약속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 이삭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요. 그 약속은 믿부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변개치 않냐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정하여 드리려 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의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사람. 끝까지 주님이 행하라 하시는 대로 순정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여호를 경의하는 사람이죠. 사멜하 이 말씀은 누구를 말씀한 거냐 하면 다위도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위도왕이 어떤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의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위도왕을 여호와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이 다위도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할 왕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아침빛같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아침빛처럼 떠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시작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말해요. 아침빛은 시작을 말해요.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표현도 하죠. 주님은 떠오르는 빛으로 아침빛으로서 이제 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시작의 빛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그 빛이 어떤 빛이 되어지냐면 그렇게 이 어둠 가운데 서서히 빛이 비춰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의 끝부분에 한국말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영어로는 in processio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이 빛이 점점점점점 진행되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가 되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자리잡아지고 예수님의 공의가 나의 의가 되어지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점점 증가되어질 때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아침 빛과 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뚜렷하다.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교회여 자녀가 아니라 분명하게 예수님의 자녀여 군사여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뚜렷하게 그 빛이 아침빛처럼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정말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남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그 베일 속에 내 뺨이 성류와 같구나라고 표현될 만큼 나타나는 신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술에서 입술에 나오는 말의 열매에서 생명의 빛을 가진 자인지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삶에서 그 빛을 가진 자인지 나타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 입은 옷을 말하면서 그 행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흰 반포 속옷을 입은 것과 또 청색옷을 입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뚜렷하게 그 생명의 빛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달같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이 빛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을 내가 가졌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내게서 나타날 때 어두움을 밝히는 달과 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공의로 통치하여서 그 공의로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을 경의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침 빛과 같이 비추게 되어져 있어서 달과 같이 비추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시편을 찾아보겠어요. 시편 89편 37절 말씀. 이 달과 같은 자가 어떤 자인가? 시편 89편 3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달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궁창의 확실한 증인. 자, 궁창의 확실한 증인. 자, 달은 뭐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해에 대한 증인인 거예요. 달은 해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예요. 밤에 달이 비치면 바로 낮에 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저편에 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달로서 증인으로서 빛을 비추는 자는 반드시 내 뒤에 바로 그 해의 빛, 영광의 빛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의 궁창의 증인이 되어진 달은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과 그 생명의 빛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내가 아는 자요, 받은 자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는 자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죠. 그런데 증인은 무엇을 말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은 어떤 자냐? 예수 그리소를 본 사람, 예수 그리소를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바로 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맛보고, 그 빛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택초에 있는 말씀에 관한 우리가 보고 들은 바요, 만진 바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봤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만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리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소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소가 생명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는 생명을 맛본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이 바로 구원인 것을 알고,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어둠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신 구원인 것을 알고, 그래서 빛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궁창의 증인인 달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달같이 아름답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소의 증인의 발을 살 때는 그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발을 증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발로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그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표현하고 있는 것은 땅을 정복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냥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 그리소의 궁창이 증인이 된 달은 세상의 땅을 정복하는 자예요. 땅은 바로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내가 예수 그리소의 빛의 발로 밟아서 정복하는 자가 돼요. 누가 보면 10장 19절의 말씀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을 뱀과 정갈이 밟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땅이 가난한 칠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칠족을 내어 쫓아야 되는 일을 이스라엘에게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반드시 칠족을 멸하게 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사단의 영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가난한 칠족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밟는 권세를 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 생명의 빛을 가진 다른 증인이 되어진 다들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뱀과 정갈을 밟아 그 땅을 밟는 역사를 이루고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심령 가운데 비춰지게 해서 빛이 있으라 달이 이 땅을 환하게 비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영혼에게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증거하여 알게 함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 발이 아름답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신부가 바로 이 달같이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 빛이 점점점점점점 진행이 되어져서 그것을 별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별이 매제스틱하대요. 하나님만이 매제스틱하신 분인데 하나님만이 그 권능이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위대하심이 그 별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별이 빛나는 별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빛나는 별이 바로 우리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하나님의 승리의 위대하심 그 권능이 빛난다 이 말이죠. 어떤 자가 바로 이 달같이 아름다운 궁창의 증인이 된 여자가 그리스도의 슬라미언과 같이 사랑을 받는 여인이 그 승함이 그 아름다움이 그와 같이 빛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교회에요. 내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진 자라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점점점점 진행이 되어져서 더욱더 더욱더 빛이 밝아져서 그 빛이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빛이 별과 같이 빛나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생명의 빛을 바라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요. 사랑을 입은 슬라미 같은 자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누가 이런 자이냐라고 우리에게 찾고 찾고 계십니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저 백성에게 가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고 주님이 찾고 찾으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아는 자라면 그 공의를 알고 그 경애함을 가진 자라면 나는 정말 아침 빛같이 밤에 비치는 달과 같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권능과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궁창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해같이 맑다라고 말해요. 자 해같이 맑다. 그 해가 무엇을 말한다고 했어요. 해는 여호와의 영광을 말해요. 그런데 10편 89편 36절을 찾아보시겠어요. 10편 89편 36절 같이 봉덕합니다.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다윗의 왕위가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봉은 13장 43절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해같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위를 가진 자요.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 앉은 자이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인이 되어져서 그 의가 해같이 빛난다라고 말해요. 아버지 나라에서 다른 데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난다. 아버지 나라는 바로 하늘을 말하죠.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가 해요. 그 여호와가 그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또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달과 같이 비춰지는 자요. 아버지 나라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시나여 하나의 마법을 줄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주 예수님이 다 갖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해입니다. 그 해의 영광,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에베스 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졌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골로스에서 1장 1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하늘 천국에 옮겨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혀진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세를 동일하게 가진 해의 영광을 가진 해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해같이 아버지 나라에서는 밝게 빛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가 되고 달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에서는 해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아, 해라는 것은 그 왕이 권세, 왕권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은 자로서 하늘의 왕권 권세를 가진 자로서 그 권세를 이 땅 가운데 누리되 달과 같이 그 영광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그 빛을 비추고 그래서 뱀과 정갈을 담는 권세를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깃발을 세운 군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승리하기 때문에 그 권능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당당한 여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누구인가라고 주님이 찾는 이유는 왜 그러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요엘서 2장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같이 변하며 변하게 된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0절에 똑같이 말합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사도행전 2장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증인이 되어져서 막 외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루에 3천명 5천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게시록 8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피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 당시에 그 권세자들이 해로 표현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생명이 빛을 발할 자들이 달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해에 빛을 잃고 달에 빛을 잃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오니까? 참 영광이 오니까. 아멘. 참 권능이 오니까. 그렇다면 바리세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이 해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달의 영광을 갖고 있지만 그들이 참 해가 아니고 참 달이 아닌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안다고 하면서 그 권세를 가진 권세자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생명을 말한다고 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총담같이 거머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하는 자들이 별이 3분의 1이 다 땅에 떨어져서 어두워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참 복음과 거짓 복음 참 증인과 거짓 증인 참 사도와 거짓 사도 참 일꾼과 거짓 일꾼을 주님이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그와 같이 영혼들을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이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다른 복음들이 참 복음이 아닌 복음을 복음처럼 전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범람해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참 복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사단의 영의 역사를 구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빛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자가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세상에 혼미하게 하는 이 혼미함으로 인해서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종리되었다라고 말하고 어두운데 빛을 비추리라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주셔서 비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치게 해서 그가 어떻게 한다.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내게서부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느냐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진다라는 것.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나타나느냐.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그에게서 오직 예수님의 형상만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를 따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혼미케 하는 일이 이 마지막 때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바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이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내게 이루어지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그 십자가의 말씀만을 내가 받은 자가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에 아침 빛처럼 비춰지고 정말 아름다운 달과 같이 또 정말 궁창에서 해가 같이 빛나고 기치를 비치는 빛과 같이 더월과 같이 여와의 깃발을 흔드는 하나님의 그 군사 여인으로서 주님이 찾고 찾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